정천히 만약에 형이 나를 죽이는 거라면은 형은 나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동맹을 맺어서 서로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자 너 뭔색인데? 나? 이거야 빨간색? 어? 잠깐만 노란색이 왜 나한테 있지? 아 저 노란색 그거야 누가 누가 깼나봐 그거 깨면 안되는데 너 확실히 빨간색이야? 어 확실히 빨간색이다 이거 내 색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아 이거 빨간색이네 나한테 구라 형 빨리 빨리 무슨색이야 나는 나는 무슨색이냐면은 보여주기 싫어 보여주기 싫어 솔직히 안해서 보여주기 싫어 왜냐면 내가 중앙색이 있거든 내가 중앙색이 잠깐만 개소깔아 여우밍 쓰면 안되죠 여우밍 아니에요 여우밍 맞는데 그거 기어세컨데리 속도 높이로 한거야 아리야 코드야 이거 안때르죠? 어? 하키 안때르죠 하키로도 하키 니가 켰어? 하키 켰어 어어 때리잖아 코드야 일단 말로하자 바로 죽이면 안되지 형을 어? 그만해 그만해 형이 주황색이란거 솔직히 알려줬으니까 아 내가 옷 벗고 있을게 지금 죽일 길이로 한번 줄게 죽여봐 한번 어어 야 죽일수있냐? 아하 형 진짜 주황색이야?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형을 안죽이고 우리 동물 매진수거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럴 기회를 줘도 안됩니다 어? 뭐야 님 빌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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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계단계단 응? 계단 뭐야 두방쳐 아이스웨이지 어? 잠깐만 두방쳐 두방쳐 올리면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어? 폭풍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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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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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술로 버렸어 지느님 지느님 내가 술로 버렸어 나 다 벌렸어 잡을 수 있었는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어? 형님 도망한때면, 튕겼다 튕겼다 뭐야 이게 아 너 9조 10초야 어? 마크 튕겼어 어 어 어 기계 났기 으어? 나가나가나가? 아니 조미나 님 왜 챙겼지? 코미나 죽었어요 아 그거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 일단 코인 님 빨간색이네요 그니까 네 일단 님 님 님 제가 일부러 님 도와줬으니까 일단 주황인 걸 확실했을 거야 코인 님은 아셨죠? 그치오 님 주황님 마이크 소리 안들려요 주황님 주황님 마이크 소리 안들려요 말을 안해 주황님 네 조금 말을 안하는데 일단은 제가 네 10년 전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주황님도 방금 구해줬고 주황님 목소리 안들려요 주황님 목소리 안들리는데 일단은 다 읽어내요 그는 갔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전화 받으세요 친환 님 친환 님 스카이프가 안 들어오는데 예? 저 들어왔어요 이게 자연사도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연사도 죽는거서 일단 종이 나라 님 탈락이에요 종이 나라 님 벌써 죽었어요? 종이 나라 님 색깔이 무엇이죠? 종이 나라 님 색 뭐죠? 저 초록색입니다 네? 초록색이라구요 아 그럼 종이 나라 님은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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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누가 거짓말 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나라 님은 탈락이니까 초면 포션 쓰고 관주하시면 감사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야 답 나왔어 야 가네 님이 그러면 친환 님 내가 친환 님 죽여야 돼 친환 님이요? 네 친환 님이 그러면 보라색이네 친환 님이 보라색이죠 네 그러니까 최후 2인 남죠 우리들이 코디 빨간색 369 주황색 초록색 초록색 죽었으니까 네 가네 님 노랑색 파랑색 님 보라색 친환 님 가네가 이제 저를 잡는 거고 369 님이 가네 잡아야 돼요 일단 네 와 완벽하네 근데 우릴이 마지막에 살아납시다 네 마지막 살아납시다 진짜 이건 마지막에 살아났죠 방송을 위해 그럼 가네를 내가 도와줄게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님 심리전 지렸잖아요 근데 방금 네 벌써 벌써요 저 이런거 겁나잖아 가네를 죽이자 잠시만요 어 지 지 지 지 지 친환 님 있어 친환 님 어디가 여기 여기 친환 님 초대할게요 일단 바로 때리지 마봐요 맘 일단 지호 님이 전화 걸면 오케이 오 됐다 지 지하 님 지하 님 안 들립니다 아 들으셨죠 스카이프? 네 지하 님 목소리 안 들려요 지하 님 안 들으셨네 안 들으셨어요 아 안 들으셨구나 네 아 저분 스카이프 저 빨간색으로 하려고 그래 자꾸 왜 그런거였어 오케이 지하 님 지하 님 그 스카이프 초록색으로 바꾸세요 아 예 지하 님 지하 님 네 색이 뭐예요 지하 님 지하 님 지하 님 지하 님 지하 님 정보를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아 벌써 다 모였습니까? 지하 님 네 다 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그럼 제가 무슨 색입니까 지하 님이요 보라색이요 지하 님은 빨간색이요 지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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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님 아니에요? 네 아 오케이 그럼 만나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가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게 문제야 가희님이 아 빛빛이지 네 와 이분 능력 뭐예요 채원님은? 저요? 저 꽃꽃이요 네? 꽃? 니콜 로빈? 니콜 로빈? 네 니콜 로빈이에요 그거 니콜 로빈 좋아요? 아니요 초인계잖아 그리고 님 조심해요 초인계 진짜 자연계 아니면 진짜 쉽게 잡혀요 일단 그럼 님 빨간색이고 그리고 주황색은 진호님이고 노란색은 가네님 파란색은 나 보라색은 나 보라색 누구지? 그럼 그곳님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어 왜요 어어 왜왜왜 어 뭐야 빨간 죽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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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하는 거야 무슨색이에요 저요? 보라색이요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소님 파란색입니다 하하하 주소씨 네? 주소님 나갔어? 네 제가 제가 보냈어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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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이 공부할게 누가 코인님 코인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빨리 스스치고 주시지 네? 응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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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왜그래요 나한테 왜그래 제가 쓴거에요 한번 겁주려고 문이야 문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왜요 왜요 왜그래 왜그래 뭐야 뭐야 이게 뭔색이냐 뭔색이야 어디서 페기질이야 아 쟤 빨간색이지 어디서 페기질이야 미쳤나봐 너 미쳤나봐 어디서 피개를 오오오 죄송합니다 뭐 빨간색인가 너 너 깜짝먹었어 아 어 으아아 왜그래 승워크의 장점 디버프 뭐야 왜 왜 왜 나를 죽여 왜 나를 죽여 왜 나를 죽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왜 나가요? 아 나가면 안 되져 5gui 어 crossing 5 terrace 뭐.. 60 Den Bend 저..저.. 저 노랑색이에요 간인이 노랑색이란거 그 다 구르와요 뭔 일이야 왜..왜 안되려 왜 안되려 그거 죽어 아니야 blah 아뇨 안녕히 가십시요 고객님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요 안녕히 가십시요 빨간색, 노초파 네 제가 보라색 죽였고요 깨끗해 깨끗해 그러면은 이제 카느니니 잡읍시다 여러분 이미 카느니니만 잡으면 되는겁니까 네 가져가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기이래 자윤개가 됩시다 아 나 날고싶다 네? 날고싶어 날으면 안되죠 통화한번 해볼게요 네 가느니 가느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삐졌어요? 아니 아니요 저 나 삐졌어 왜요 여기가 시민실이 지렸던 아닙니까? 코지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죠 뭐 더 죽었습니까? 예 다 잡았어요 제가 지금 코지님 네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 삶이 1대1이라든지 1대1 갑시다 아 벌써 1대1이요? 예 벌써 1대1이요 아 1대1 아니에요 삼윤군이 살았는데 셋개 다 간파 하셨죠 이제 못했는데요? 저희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저 뭐한거야 하루종에 오케이 다른 분으로 이제 투명포지션 빨아서 근데 친원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안 도망가고 저? 저 방황했습니다 이런거 처음 해봤죠? 아니요 그냥 방황했습니다 방황 아 당황했어요? 네 아 그러면 지누님? 예 목숨조심하세요 아니 목숨조심하라니요 그냥 만나려죠 이제 뭐야 아 느려졌어 아 이거 아이씨지 무섭거리잖아요 저는 코디가 진짜 무슨 또빡인줄 알았어요 뭐야 뭐야 껍데기야 너무해 우와 우와 진짜 텔레포드 사기다 안돼 처음에는 다 속여야지 네 네 나 잡아야 되는 색깔이구나 아 저는 주황이에요 저희 세명 남았거든요 이리와 3군이 어디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지금 잡고있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아니 아니 제가 잡을게요 네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 오지마 무서워 지금 지누님 날 잡을 수 있거든 그게 내가 밀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지 빨간색이 파로 쓰이는데 아 아울 liked 우리 약속했으니까 그거 쓰면 잠깐만 저기 딱 발견해 이거 하는 Skywalker 뭐야뭐야뭐야 아 렉 아 Denigm 아 아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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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previous ho 에헤헤 스모커의 장점 아 허헤 잠시만 잠시만 아 뭐야 Az thesis 삼석 Gabi 가느님이었구나 아 뭐야 가느님이지랄 또말 와 통수찌 아 어디서 아 진짜 진짜 까먹었어 아 뭔 까먹어요 헷갈린거지 말도 세시네 말도 세시네 아 가느님 오세요 가느님 어제 잡히게 되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3명 남았잖아요 한 굴에 들어가서 왔다갔다 새로운 양떼 세력 뽑을까요 아 그거 좋다 어때요 새롭게 시작 새로운 양타를 뽑아서 안에서 싸우는거요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어때요 마지막 전투 죽은사람들이 만들어 놓을게요 그건 그렇게 합시다 죽은분들 저한테 TP좀 타주세요 그러고보니 다 자연계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끝날수도 있어요 아 진짜 자연계끼리는 갑옷 하나씩 벗어야 될걸요 잘못하면 아 오케이 그럽시다 아니 코디님 코이 개드롤 우리 집안에다 하나 만들어 놓죠 알고 지낸지 오래됐는데 날 속이고 됐다 됐다 원래 그렇게 속고 속이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나고요 흐흐흫 아 색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걸로 갑시다 저희 원래 양탈 뽑으러 갈까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양탈 뽑으러 갑시다 나먼저 뽑을거야 나먼저 저먼저 뽑을게요 나먼저 하하 하하하하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영상 끊기니까 오히려 오케이 죽으니까 영웅이 잘 되는 것 봐 그러면은 저희가 나무색게는 주황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죠 네 빨 주노파 주노파 순서 자 갑니다 준비 으흠 와 이거 떠오르시면 익산사람이 죽는거다 다들 오셨어요? 네 저거 왔어요 아 야 도구로 끊어놓고 자 됬죠 준비 으흠 준비 예 시-작 아이 누구 누구 아 저게요 이건 아니지 어 아 일단 색을 알아야 돼 색 택을 알아야지 다 쩌우면 되나? 빠뜨릴 수가 있어 맵을 하나 만들었어 다시 말로 하자 이런식이 있다는 겁니까? 아 날고싶다 어? 어디서 때려? 님 색깔 뭔데? 어? 님 색깔 뭔데 날 때려 아 미안 간혜야 지금이야 떨어뜨려 야아 야 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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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아 막아 300원님 막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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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다시 죽어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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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색깔 아직 몰라 일단 순간이동 오케오케 할인님 색깔 뭔데? 아 우리가 하나씩 달면 색깔 공개할까요? 알았어 어 뭐야 살았다고? 오케오케 잠깐만 이거 뭐야? 빨리 죽여 이거 빨리 죽여! 나 죽이면 안되지 쟤 죽여야 돼 어디있는데 저기있자 저기 일로와 어 딜 도망가 아잉? 1대1 하자 1대1 하자 이리지 말자 잠깐만 여기 밖에 나갔거든요 어어어 이 양반이 어 뭐야 날아진게 아니라 넋백 때문에 그래요 아 굴라치지마 아 진짜 넋백이에요 갑자기 날고 있네 아 진짜 빨리 잡아봐요 쥬니 일로와 가래야 이건 아니지 가래야 자 신혼이 신혼이부터 처리하죠 저희 그럴까요? 방송이라고 매너해줬드만 어 구석구석구석구석 빵 알면 안되죠 그래도 에? 넋백 때문에니까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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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오 또 나왔어 어딨는데 어 저 승관이 얼마나 빠른거야 이리지 마시 저희끼리 리듬 마시죠 빨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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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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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야야야야 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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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진짜 승관이 농사기다 계속 나와 빨리잡아야돼 도와줄게 왜 지름이 안맞죠 이거? 안맞죠 자깐니깐요 오케 아 근데 또 나올거야 아니야 오케 됐어 됐어 갇혔어 아 저기요 한여만 죽여 살려줘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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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틴 설명하기 힘들어 에? 아 잠깐만 갇혔어 어 아 빨리 때려야돼요 아 안돼 안돼 익사시킬거야 에? 익사시킬거야 아 지금 갇혔어요 저 불속에 아 주은이 저쪽을 옆으로 좀 가봐 오 나왔다 안났구나 안났구나 빨리 포기하시죠 오케 못나게 포기를 못해 지지 지지 치세요 아니요 포기 안할거야 안에 물 아닐걸요? 물 아니죠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군이 이거 준비가 된다니까 익사 안된다니까 어 익사 안되는데 이거? 이러면 계속 바로 나올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막 얼음이라서 못나와요 아 그래요? 틈을 막았고 물이네 아 귀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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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올라와 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스마트핀은 수영하고 있네 아 이러지마세요 아 이러지마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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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다리 깼어 어 어 으악 아하하 빨리 3명 뛰지마세요 대박 대박 나 하는거보다 사기인데 가복 하나씩 벗자 가복 하나씩 벗자 오케이서룩 위 노함 이줄 아 나 제eres 꼭지보이는데 너무 이리 그럼 오지마세요 아 진오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 다벗자 그러니까 우리 아 그 한개만 벗으면 되나? 아아 아직도, 아직도 아하하하 너였어 뭐야 이거 너무 아쉬움 이거 너무 호메하게 끝났데 ette 어쩔 수 없죠 자.. 다들 오세요 이제 잠깐만.. 유빨 빨아야되 너무.. 너무 저희가 단독한거같은데요 다른 분도 해야될텐데 어어어.. 알았어 미안 자 오늘 원피스 럭게임의 될꼬리잡기를 해봤는데요 가넬, 채나, 코디, 369, 종이나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여튼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영상으로 마칩니다. 뾰옹! 뾰옹!